다이온 왕이야? 냄새 좋은데? 응 불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왕, 태왕 삼겹살 아유, 맛있어 아이, 맛있어 곰이 너무 예쁘다 아, 우리야 쁘미가 좋아하는 향추가 엄청 많다, 그치? 여기 뀨팜이야 여기서 뀨팜이야 쁘미가 좋아하는 향추가 엄청 많다, 그치? 고미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던데 고미가 너무 좋아한다고 하던데 귀여워 여기도 새싹들이 되게 많이 좋아 손 다 들어준다 네 꼴 상추 키고 있는 거야 상추 상추 뜯어먹쥬 신기하다 깻잎 맞지? 깻잎 너무 작아 미니미다 미니미 연어 삼겹살 이거랑 싸먹자 아니 상추 먹을 거야 상추 먹을 거야 상추 먹을 거야? 아니야 또 먹어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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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 사야 고마워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다 같이 먹어야지 나이거는 가게 쌀을 먹어야지 오늘의 과목을 먹어야지 다진 고기를 먹어야지 다진 고기 다진 고기를 먹어야지 흰색 주먹밥 도료들 마실 도료 마실 도료 고기 아깝게 마실 도료들 마실 도료 잠시 후 마실 도료 마실 도료 마실 도료 중앙이 불이 빼? 응? 다 드시고 싶어 네 다이어트 아니야? 냄새 좋은데? 다이어트 오 완전 좋아 맛있겠다 이거 빼도 되겠다 불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연료가 조금 더 다른 거 있어 연료 바꿔야 될 거 같아 속도가 느리다 무슨 소리야 희한한 소리를 내고 있어 엎진살이야 엎진살 그게 뭐야? 되게 부드럽고 살살 녹는 엎진살이야 기다려 상체 싸줘 상체 그만 하나 핑이빵 상천먹어 다 환희들 먹으세요 오 먹었다 먹었다 아니 상처 뱉어냈어 역시 꼬미는 깻잎에 써줄까? 응 우리 밭에서 난 거야 유기농이야 우리 밭에서 난 유기농이야 꼬미야 한입에 다 먹었어 역시 우리 우리 먹여정은 그냥 먹어 그치 상체를 깔아줘 옳지 오 여우도 그냥 먹어 여우도 의심 없이 먹어 여우도 자기도 했으니까 하나 더 먹어 여우도 자기도 했으니까 하나 더 먹어 아이색해 아이색해 행이야 앉아 앉아 너가 손손수범해야지 행이야 굼비도 앉았어 아이 맛있어 굼비도 너무 예쁘다 이게 문살이라고? 핫진살 뭐야 처음 들어봐 깻잎도 이 애도 먹고 싶지 기다려 앉아 너네 이거 줄게 뜯어 줘 비게는 떼고 태왕 삼겹살 아유 맛있어 맛있다겠지 삼겹살은 비게 떼고 고기 맛 소속한 것 같은 날 안을 끼워진다 한국국토장 피고방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고무입니다 아요 고무 핥았어 무꽃, 아랫... 대만 차가운 참고 맞게 봐 아랫.. 밑에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리 비니 너는 투잡이 나 있어 먹어 먹길래? 여기 안 먹어 거기 안해가심 빡빡빡 새침대기 요리도 잘 못는다 시바견 시방연 고미탱이 시방연 고미탱이 시방연 고미탱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바